오오 좀 찍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얼탈 때 이제 뭐라고? 뭐라고 주물된거야? 이제 얼굴 공개를 할까말까 했었는데 고민중에 있었는데 얼탈 때 갑자기 품쳐가지고 얼굴 공개를 하는거 같아서 야 동재야 이거 안 감으면 하는 의미 있는거냐? 모자이크 하면서 어떻게 해? 모자이크 하면서 어떻게 안해? 네 안녕하십니까 맛소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수입니다 왜 찍는지 얘기 좀 해줘 봐봐 아 네 저는 이제 멀지말고 오디옵이잖아 야 너 쟤보단 더 부재할 수 없네 이제 말을 끊는 과정을 이제 좀 더 공유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만선생을 끊는데? 네 만선생을 끊는데 왜 피선생 하다가 네 피선생 하다가 어 그렇지 저도 지금 끊는거에 초보 단계인데 저보다 더 왕초보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단순하게 이제 피선생을 끊는거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일상생활에 이제 그 그 일상생활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친구가 마선생을 하다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상태가 마선생을 끊고 있는데 당뇨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당뇨가 몇 나왔지? 제가 오늘 공복에 320 나오고 어제 쟀을 때 560 나왔거든요 아 지금 한번 재보자 몇 나오는지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어저께 몇 나왔다고? 어저께 560이요 560이면은 거의 졸도 수준 아니야? 졸도 수준 그쵸 어제는 지구의 중력을 느꼈죠 아니 어저께 왜 590이요? 제가 그 잘 거부를 못해요 아직도 먹는거에 대해서 어제 자고 있는데 너무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재가 아 초콜릿 먹을래요 형? 그래서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당뇨병 때문에 자고 있는데 독수 같은데 이거? 아 제가 네 제가 그 네 옛날에 옛날에 그게 너 그 마선생을 제 알려주 동재 알려준거잖아 동재가 직접 자기를 뭐 되게 한 복수를 암살삭전 암살삭전 들어간거 같은데 당뇨병 환자에게 자꾸 초콜릿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줬다고? 새콤달콤 신거 막 주고 다 먹었어 네 제가 어제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공복으로 유지해야겠어요 어저께 네 그래서 9시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딱 준 시점이 8시 45분인거에요 아 8시 45분 그래가지고 시계 보고 아 지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워가지고 초콜릿 받아먹고 새콤달콤도 두통 그렇게 큰거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고 다 먹고 나니까 막 세상에 핑핑 돌고 땀 뻘뻘 흘리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나와서 토하고 오늘 공복에 갔는데도 320이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차피 우리 연수가 또 끊고 있고 나를 끊는 것도 어렵지만 당뇨를 조금 이제 관리를 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자 실제 중독자의 당뇨 관리 프로젝트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이거 찍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몇인지 한번 제가 한번 요거 수치를 보여드리면서 식단관리서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 떨리지? 흐흐흐흐흐흐 네 너 이런식으로 초콜릿 먹으래요? 에? 340이 나오네요 같이 이제 피자 먹었죠 저희? bs 아직도 340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먹었거든요 피자를 전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아 네 된거 아니야 된거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자 따끔합니다 171 이 친구가 내일 당뇨검사 검진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한번 이 브이로그도 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한마디 그 당뇨병 환자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초콜릿이나 그런 것도 거부를 못하는데 이렇게 저 사실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당뇨병 식단에 맞게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맛선생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상 찍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동지에서 한마디 해줘 제 즐거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하하 응원합니다 우리 연수의 브이로그 제1편 진짜 마이 중독자 당뇨병 관리하기 하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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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